아, 자, 이번에 복귀한 연예인으로 범으로 끝나죠 와라 사람 와라 강성범이 아닙니다 자, 힌트 드리겠습니다 타짜, 타짜, 네 어기는 권경력을 쏘나리고 아, 너구리 성대공사를 갑자기 왜 합니까? 젊은 친구, 신사답게 행동해 이게 오 받을 얘기가 아닌데요 당신이 곽초룡이야?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자, 이 사람의 유명한 대사죠 유명한 대사! 원로대사! 아, 이 사람! 자,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양새돌의 스페셜 앨범? 아닙니다, 패션하면 떠오르죠 양새돌의 공항패션? 이 사람이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자, 너무 안 보여서 보고 싶었잖아요 아, 오케이 아, 요거 원했어요? 네 양새돌의 목덜미? 그걸 누가 보고 싶어합니까? 목덜미를, 당신 목덜미를 그래 너희들은 내 목덜미가 보고 싶지 않은 거구나 좋아 너희들이 내 목덜미 볼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날게 네, 안녕 네? 어디갔어? 야, 돌아와! 돌아와! 양새돌! 제가 정말 돌아가길 원해요 네! 정말 돌아가길 원해요 네! 그래! 그럼 너희들 때문에 나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갔다! 할 수 없어 세상 안 하지 말고 노래 끄세요 노래 꺼보세요 뭐하는 거예요, 당신 지금 하지 마세요, 이거 알았어요? 세 팀 모두 정답을 못 맞췄어요 아쉽습니다 네 네 네